한 주간 국회 이슈를 5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요즘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인 행정수도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이것도 옮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 과연 뭘까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사당과 함께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인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한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서울 등 수도권 과밀 현상과 부동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뉴욕과 중국의 상해를 예로 들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지만 두 도시 다 행정수도가 아니라고 한 건데 천만 인구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살펴보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했는데요. 박 전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특위 카드를 꺼낸 이유 과연 뭘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혁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안기정 전 지사, 오고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자 이게 이유였네요. 그런데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특위가 국회에서 구성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의 말대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찬성을 해야만 가능하겠죠. 지켜보도록 하죠. 자, 서울과 관련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을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대정부질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역시 서울이 언급됐는데요. 바로 집값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56%나 올랐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답변에 나선 정세균 총리 뭐라고 했냐면 52%를 주장하는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통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정 총리와 부동산 문제로 놓고 한 차례 설전을 벌인 윤 의원. 이번에는 김현미 장관에게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서울 수도권의 370제 정도라면서 일본에 비해서 100채 정도 적다고 한 건데요. 주택 보급률을 따져봐도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주택 공급수를 따져봐도 집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부동산 문제 그야말로 가장 뜨거운 감자죠. 아 뜨거워.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여름이라 더운데 이 문제가 너무 뜨거워서 국민들이 더위 먹을 지경입니다. 대정부질문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죠. 올해 8월 17일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날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휴식을 주는 동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비 촉진 차원에서 광복절이 낀 주말 다음 날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임시 공휴일의 적용 대상이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논란이 좀 됐는데요. 시대전환 조종훈 의원은 관공소와 300명 이상의 근로자로 둔 사업장만 적용 대상이라면서 나머지 1,900만 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이번 임시 공휴일이 또 다른 월요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분명 좋은 의도에서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군분들을 따뜻하지 않게 그리고 또 아프게 만들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쉴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이렇게 정세균 총리에게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모두가 쉬어야죠. 법 때문에 그렇다면 법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 하라고 공무원이 있고 또 국회의원이 있는 거겠죠. 약속했던 5분이 됐습니다. 이번 주 국회도 5분 순삭 완료였습니다.